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닥터케이입니다. 오늘 일요일이죠. 종목상담방송 진행할테구요. 자 일요일에는 또 여러분들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쇼 준비되어 있습니다. 자 이 노래는요. 어저께 제가 참 의미가 깊었어요. 4개국 동시 생방송이 진행됐었는데 한국 브라질 호주 러시아 이렇게 구독자들께서 같이 하셔서 참 보도됐습니다. 자 해필 또 노래가 제가 준비한게 홈이에요. 이 세상 어디에 삐난 곳에 있어도 난 고향으로 가고싶다. 이런 노래거든요. 해외에 계신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쇼 마이클 부블레 버전으로 들려드립니다. 홈 들려드립니다. 불려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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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